자 우리가 오늘 할게 뭐죠? 두구두구두구 도쿠올림픽 한번 해볼래요 도쿄올림픽 한번 해볼래요 도쿄올림픽 효자 제대로 안좋아 불편해 이거? 효자? 응 너가 알아서 조작 잘하네 응 너 알아서 조작 잘한다 응 고마워 칭찬 아닌데 잠깐만 새가? 근데 두번도 있는거같아 게임에서야 아 아 아 아 큰 스마스 선물이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아 수영아 2020년도 도쿄올림픽 열릴 예정이었는데 수영아 도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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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연됐지만 우리는 이프리 hood 어머 Is Slack 수영아 개 calculated 공аю ancy 알았어, 그럼 두 개를 호주 주자라 유에이도 조절할 수 있어 숙성 숙성 키는 크게 할수있어 키는 최대한 크게하여 이렇게? 이정도? 근육질 제형을 할거야? 안하고 싶었는데 그냥 근육 찔러야다가 안해도 돼 살찐 체형도 있어 띄워줄게 한자리 깨워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한자리 하지마 깨워줄게 도도이프님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도도이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사머리네 엘사머리네 이런것도 한번 해볼까? 응 헤헤 화장 진하게 할수있고 약하게 할수있어 이건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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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은 안네? 응 점도있어, 점 이 장면도 있어? 페인팅 그 안내 한 마들 수업도 살짝 이 장면? 이 장면?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한 것 같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좋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나갈 것 같아. 난 그거 다 움직여야지. 에디트 종류? 끝. 에디트 종류 이제? 응. 끝. 혼자서 플레이해. 하 influence. 해봐. 하고 싶은 거야? 어? 일단 어떤 것을 모를까요? 맨 위에 있는거 해봐 갈리기 어? 그게 가장 쉽겠지? 100m 100m 갈리기 하하 비를 눌러서 스타트 해 그리고 비를 빵 눌러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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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Britain Oh Switzerland Dookie On your marks Now Go Oh Ok you're slow Wow 그냥 비만 빠지는데 솔직히 중결승 갑자 중결승이야 이제? 어렵겠지? 뭐? 중결승은 만만치 않을걸? 중결승은 만만치않아 중결승 중결승 리도 있다 리 응 2번 리야 중결승 야 육상이 이렇게 다인종이 뛰는거는 진짜 응 나도 칠칠구님 10개월 구독 감사드렸습니다 응 됐어? 잘못 놀랐어 티브이 으응 이리기기 가라앉은 아 가라앉은 아 아 다시 한번 내보내 소영은 아빠도 하자 아깝다 다시 한번만 더 해봐도 돼? 응 그건 그냥 나가는 거고 다시 한번 둘이서 불래 불래 아빠도 꺼줘 이제 다시 해보자 응 다시 돌아가야 돼 둘이서로 눌러야 돼 다 같이 하려면 아빠 한다 응? 잠깐만 얘가 이걸로 아빠 아빠 있어 그래? 잠깐만 이것 좀 누를게 뭐야? 야 눌렀어 됐다 이제 아빠가 해 이거 두 개 써야 되나? 이걸로 안돼요? 아 두 개 써야돼? 응 아 두 개 써야돼? 응 됐어 A 눌러 이걸로 이걸로 모으고 있다 탕수상만 이걸로 모으고 있다 이걸로 모으고 있다 필요가 내가 내가 또 왼쪽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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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들어갔어 이거 아예 아니지? 응 L 누르고 있다가 B 둘러 아아 비리리리리리리 으흐흐흐 으흐흐 이상하게 더 잘 안 되는건데? 어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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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근데 니가 더 잘 할수도 있어 어 또 한다 으흑 으흑 근데 누르고 있었어 왜 누르고 있었어? 으흑 했다가 B 누르는거야 으흑 으흑 누르고 있다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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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인데? 색깔이 달라 이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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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대1 으흑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근데 다 쉬워 조작이 야구 한번 해볼까? 무섭긴 같은 팀 할래? 아니면 다른 팀 할래? 나랑 같은 팀 할 사람 아 아싸 레디 아비도 잘 몰라 흰이 없어? 음 어떤 아빠 아는 삼촌이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많이 해야돼 돈 아까워서 이거 치면 돼 치면 되고 L로 구종을 선택해 요걸로 요걸로 공을 선택해 이거 B로 던져 그리고 L로 아 모르겠어 음 아 요거 방향으로 맞추는거 방향으로 따라가서 B로 빵칩니다 치워 딴거 할거야? 어 나가버렸는데? 그럼 딴거 할래? 음 쉬운거는 허들 110미터 허들 이런게 쉽지 아 아 아 유도 재밌어 유도 B로 스타트 B연타로 B연타로 대시 흠 이거 나오면 이걸로 B로 위로 찌를때 위로 하면 돼 비슷한? 응 허들만 있을 뿐이야 응 허들기 엄청 죽겠다 응 어? 실속 비누 넣었나 봐 내가 응? 아빠가 조작할게 응 이거 해도 되지? 이거? 이거? 이거 심호흡이? 어? 심... 그... 기모흡이? 응 간다 응 만만치 않아 응 만만치 않아 침 올림픽에 나와서 화장을 하고 나와? 용서할 수 없어 나 침이 단죄한다 그녀가 말해 저기요 올림픽에서 성화공송 화장은 해야죠 absteur 하나 TAST 헛! 헛짜장 헛짜장 아 나 아빠 사랑했다 나쁘지 않지 응 한번더 아니면 한번더? 알았어 뛰는건 알겠지? 어디 맞춰서 응 뉴질랜드 뉴질랜드 챔 챔 뉴질랜드 챔 스위츠어란드 스위츠어란드 루키 루시 루키 루키라고 했어 자 갑니다 응 신성한 올림픽에서 여유를 부려? 화장을 해? 단죄한다 이번엔 으으으으윽 신성한 저기... 어! 꼴찌는 면했다! 꼴찌는 면한다! 꼴찌 누구야? 다행히 내가 7등 했어 다행이다. 꼴찌는 누구야? 우지 할 뻔했어 꼴드게 오는게 뭐야? 치임 꼴드치임 시원해? 다른거? 몇개만 더 하고 끄자 재미별로 없어보이는데? 유도나죠 유도 유도랑 두어개만 하고 끄자 나 하고 싶은거 있어 이거 어떤 삼촌이 이거 재밌다고 했거든 이거 한번 해볼까? 응 어떤 유명한 삼촌이 있어 팁이 나오신다 B로 스타트한거야 그리고 스틱이랑 이거를 이렇게? 아니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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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영하듯이 팔 이렇게 하듯이 여기 저기 할 때 빨간색이 딱 들어올 때 해봐 이것도 이거 해도 되지? 응? 이거 아닌거야 그거는 모르겠어 터는 돌아올 때 B를 들어온다 수중에선 B이 않다 좀 어렵네 저 원이 이게 딱 맞을 때 리듬게임 하듯이 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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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미니까 미게 해줘 그래 아 삼촌 계세요? 삼촌 재밌다면서요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어 삼촌 믿고 이거 4만원인가 결제했는데 우우우우 어 웅 된다 안되나? 아 된다 된다 아 아 뷔뷔뷔 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1에 넣야되 아까 이렇게 들어올때 1에 맞춰서 딱 이듬게임하는거지 어떻게 하냐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이듬게임이냐고 인정못해? 그게 어떻게 이듬게임이야 인정 못하면 다음 게임 인정 못하면 다음 게임 인정 못하면 다음 게임 다음 게임 해 다른거 하자 재미없다 어 한번 더 하기로 했어 괜찮아 나가면 돼 그럼 이거 한 번만 해보자 51가지 게임 한 번만 해보자 싫어 한 번만 해봐 포켓몬 아파 심심해서 그래 행 그럼 이거 50일까지 조금만 하고 몇 분? 1분? 아니 100분 알아서 99분 알아서 98분 알아서 97분 알아서 96분 알아서 97분 10에 자리는 안돼 알았어 그럼 9시간 안돼 시간도 안돼 9년 연도 안돼 9일 일도 안돼 9주 주도 안돼 달도 안돼 연도 안돼 9월 아니 월도 안돼 9분기 10분기 분기 아우 달단 분기도 안돼 분기 1년 4번 나눈거 What 안돼 What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임팩트가 없어 What 이렇게 해야돼 아 그냥 이거 해야겠다 포켓몬? 응 잠깐만 아빠 그러니까 알았어 해 어쩔 수 없지 아빠가 자꾸 시간분 자꾸 이러니까 그래 아빠 심심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대신 아빠 아빠 좀 힌트 좀 줘 중간중간에 할 때 응 쏘영이가 선물해 주신 거 있잖아요 포켓몬 그 쏘영이 계정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또 받을 수가 없다는 한국 무슨 18세 미만은 또 계정을 못 만들어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내 계정으로 받으면 내 캐릭터한테 들어오잖아 응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 거짓말을 질수도 없고 네? 엄마 계정은 못할 것 같은데 키기 전에 한 1시간 씨름했어 사실 근데 소영아 응 근데 소영아 지금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응? 게임 바꿔야 돼 눈서랑 이거 소영이와 포켓몬 소영이와 포바라고 하면 되 되겠다 그냥 안 바꿔도 되잖아 홀렸어 빠져들어갔어 빠졌어 루즈라 있다 루즈라 왜 루즈라 이쁜데 루즈라도 너한테 이럴걸? 못생겼다고 다시한번 봐봐 귀엽지 루즈라 뽀뽀다가 귀여워서 그건뭐야 귀엽지? 네호 가라도감 많이쪄다 루즈라 근데 헉! 가부수 누바랑 왕아사부어면 잡은데 꼭 깎아 똑같이 50일이야 그렇게 웃겨? 아빠같으면 안웃겨? 그렇게 웃겨? 알았어 아이씨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모았다 이게 그냥 포켓몬도 아니고 포켓몬 포켓몬만 얘 너 그거 모았잖아 그 전설 포켓몬 확장팩 무슨 확장 그 뭐지? 전설 포켓몬은 뭐지? 확장팩은 또 못봐 전설 환장팩이 니꺼 봐봐 그거 캐릭터 갖고 있는거 포켓몬 유카 유카 저거 뭐지? 이름? 얘 이름 뭐더라? 아 버드렉스 아 버드렉스도 얻었잖아 응 근데 아빠보다 더 많이 했다고 응 유리우스 카이사르 하는 뜻을 근데 잘못 입력해서 유카 유카로 이뤘는데 이 틀zy Told 물론 목not 생기이고 나무 혐요 cooler 할 때도 초 mall 헤이! 마이네임 이즈 요생리 이즈! 이제 싫어! 그건 거짓말에 저는 안 속아요 절대로 전설이 나타나지 않아요 화석은 싫어 화석은 싫어 킹도라 난 너가 싫어 어? 후반동굴? 여기 이런 데가 있었나? 아우 절씨들 석탄산 석탄산 감사합니다 아 그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뻥 아니에요 왜냐면요 맨 처음에 치고마 같은 거 있어요 치고마? 치고마 보다는 요생리스 왓? 요생리스요? 도망가야죠 요생리스는 도망가야합니다 오늘의 교훈 누구한테 도망간다고? 요생리스 이씨 응 맞췄어 여기로 가야됬다 여기로 가야됬다 여기로 가야됬다 엠 요렇게 아아 쥬교실 지나갈때 기다렸다가 어 내모네모가 막 퍼지네 할 때마다 뭐 효과 넣었나? 가부 썸에서 어떤 어떤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가 뭔가 이런걸 자전거를 어쩌고저쩌고 해줄까? 깨비 물건이! 깨비 물건이 뭐야? 깨비 물건이 뭐야? 깨비 물건이 뭐냐고? 도망쳐 도망쳐 은혜들은 도망쳐요 진겁긴 진겁지 깨비 물건이 천지다 와 깨비 물건이 천지다 와 깨비 물건이 천지다 은벤 은번 은번이야 경락스 진화하기 전이다 요 심리스 한 번 잡아 봐 귀엽던데 아 그럼 여기를 가야 돼 왕관신전? 여긴 별로 같은데? 요 심리스 없잖아 왜 가 난 룩싱리스가 싫어서 가는거야 아싸 가긴 잘했군 요 심리스 나오는거야? 지금 요 심리스 음 그 여기에서 여긴 너무 추워서 아마 다음주나 청소문은 딴 데에서 갔을거야 아 추워서? 그럼 요 심리스도 없겠네? 응 어차피 다음주는 겨울잠자 거기 요 심리스가 있을 수가 없지 여기에 저는 당근을 올려놨는데 여기가 그 침소입니다 그냥 잠시 기도 내리고 다시 갑니다 아 미주 이구님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한게 퍼붓는다 설마 거드하이믹스인가? 어 저거 뭐야? 바위 벌레잖아 바위 벌레면은 거북순데스인가? 아말도 아말도 아 안잡아야겠다 벌레랑 바위 높은거 안잡아야겠다 잡으면 안써도 그거 주잖아 경감사탕 주잖아 경감사탕 주잖아 안잡아? 그래도 5성짜리잖아 너무 어려워 그래? 알았어 프리저를 잡아야 할텐데 프리저를 잡으러 온거에요 프리저를 잡으러 온거에요 어 어 어 저거 뭐야? 위에? 나무? 이상하게 생긴 나무? 응 응 아 저거? 응 비닐 아빠가 스포일러 금지법 이 눈이 먹이 진화한거다 와 눈이 먹이당 눈이 먹이 진화한것들이 진짜 온세상에 가득하다 온세상에 가득해 눈이 못쓰였나 뭔가 엄청 이상한게 있네 포닥거리는거 나방이야 포켓몬이긴 한데 나방처럼 생긴 Nerd 저 나방보다는 영화 새 New Layer Een 한 네이인스가 더 이쁘지? 아니 저 나방이 더 예뻤다는 윤 forecasted 는 못생겼어 근데 stayed 예뻐 윤 forecasted 지금 귀여운 맛이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아빠 도와줘 봐봐 응 응 요 싱립스 계속 보면 엄마 닮았어 봐봐 요 싱립 한번 봐봐 얘가 지나면 아 얘 멋있지? 응 얘 예쁘지? 응 얘가 지나면 걔가 응 음 주펄목걸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도와줘 이렇게가 더 실감이 좋지 않아? 몸을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게 아니고 이걸 틀어 이걸 틀어야지 그래야 잘 보이지 몸을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게 잡자 오오 귀엽다 예쁘잖아 예쁘잖아 귀엽네 예쁘다 보여주려고 한거지 보여주려고 한거니까 이제 나갈게 응 알았어 도망쳐 이거 싱립스 나오면 잡을거지? 아니 절대로 응 응 봐봐 여기 왕관 선언도가 있거든 응 한번 봐봐 요 싱립스 클릭만 해봐 봐봐 지나면 얘가 지나면 얘 귀엽다 잠깐만 요 싱립스 한번 봐봐 왕관 선언도가 왕관 선언도가 가서 아니 한번만 봐봐 여기가서 몰라 알았어 거기서 봐 자 도감 봤지 됐지 아니 왕관 선언도가 요 싱립스 한번 봐봐 요 싱립스 한번 봐봐 못생겼어 한번만 봐봐 아 못생겼어 곱하기 100이야 걔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 뭐 봐봐 어려운 부탁이야 너무 못생겼거든 그래 아 집에 가야겠다 아 아 가지마 자 5분안에 정리합시다 아니 아빠 알았어 볼게 요 싱립스도 안보는데 뭐 아빠 알았어 볼게 볼게 왜 왜 왜 뭐해봐 알았어 요 싱립스 볼게 그래 뭐지 있는데 왜 가득 부다보면 있겠지 뭐 응 그래 맨 위로 가서 아래쪽으로 계속 붐를 수 있거든 요 싱립스 요 싱립스 요 싱립스 빠르게 보는 법 알려줄게 나가봐 아 나 좋은 생각 있어 여기에 가면 돼 어 이영 이영 내장 근데 나 안에 걔가 요니까 요니까 아래에 있지 어 있다 안 잡았네 요 싱립스 잡아야겠네 잡기 싫거든 자 됐어 어 클릭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래 됐어? 안귀여워 안귀여워 벌써록 못생겼어 됐어? 왜 엄마 닮았잖아 전혀 엄마를 달지 않았어 엄마를 내 돌려? 아 아빠 나 엄마 닮은 거 뭔지 찾아 냈다 뭐? 얘는 아니고 일단 얘 귀엽잖아 왜? 귀여우니까 왜 이게 엄마야? 귀엽잖아 차라리 요식리스가 난데? 알았어 그럼 얘는 일단 아닌 거 같으니까 얘 아니야? 그럼? 아닌데 요식리스는 얘 아니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당연히 라이드레드가 거기에 있어 진짜 죄송해요 아까 진짜 까먹었어요 제가 그 그 파이어나 썬더인가 어쨌든 그 썬더였지 뭐 아 배불러 과자 그래도 배 채웠네 이거 안 먹어? 하나 먹어 한 꼬집 해 어? 동동 대왕 끼르동 끝만 동동 동동끼리동을 열어라 손 닫고 조이콘 만들.. 만지라고? 왜? 기름 묻어서? 기름 안 묻은데로 했어요 그래서 기름 묻어도 돼 욕 미끄러워져서 조작 잘 돼 술 닦고 안녕 첨벙 첨벙 터뜨뜨 터뜨뜨 친다 만나는 거 아냐? 만나래! 만나래!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잖아 안 만난다는 생각 통화해봐 통화 감사합니다 아래쪽 와이드에리어 아래쪽은 와이드에리어래 난 꽃이 줘 싫은데 어? 어떡해? 꽃이 줘 응 도망치자 뒤에가 막 돌아간다 안녕 안녕 맛있지? 맛있지? 넌 다 먹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그거잖아 못생긴 물고기에서 된거잖아 빈티나 밀루틱 아빠는 저 밀루틱 안잡고 요싱리스 잡겠다 눈 안갔봐 흠장이 했어 응 미오야 미운 오리새끼라는 뜻 미우? 아니 응 그냥 미운 오리새끼 아 미오 응 미운 오리새끼도 처음에는 진짜 못생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쁜 백조가 돼서 그러네 맞네 포미오 어때? 포켓몬 미운 오리 아니 포미 박스 아니에요? 아니요 울지? 미음이? 좀 도와줘 아빠 뭐? 미옥? 아니 아니 ㅇ 옆에가 미음이야 아빠 보이게 할게 알았어 해볼게 응 좋아 응 어 아니네 맨 니은 옆이야 지금 캔만큼 우리도 안보여 똑같이 여러분 보이는 것만큼 보여 자판이 안보여 다 지금 캔만큼 우리도 안보여 똑같이 여러분 보이는 것만큼 보여 자판이 안보여 다 자판이 안보여 다 그만합니다 넌 지금 예쁜 것만 잡고 못생긴 걸 안잡잖아 그럼 세상에 못생긴 것만 남잖아 그럼 세상에 못생겨지잖아 아니야 니가 예쁜 걸 좋아한다면 못생긴 걸 잡아봐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드디어 내 소원을 잊어 드디어 타만타고 얘네는 밖에서 맨날 24시간 볼 수 있고 볼에 닿으면 예쁜 게 1년에 몇 번이나 꺼내보겠어 아니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걔네들은 일단 난 낙기미 집에 가서 알을 낳게 한 다음에 걔네들 그 알을 야생에 풀어놓으면 난 예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는 세상이 될 거 아니야 생고 미스 슛 슛 미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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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고리를 만들었다 슛 자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슛 마냐의 특성은 급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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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트 볼 자 두 번 세 번째 시도 이소영 선수의 세 번째 시도 네스트 볼입니다 자 한 번 아 실패하고만 합니다 야생타만타가 티오오르다를 써서 어 뭐죠 집에 갔습니다 야생타만타 집에 갔어요 옵니까? 오기로 했습니까? 여기에서 공격할 거니까 뭐하는지 알아? 상처약을 먹는거 어떻습니까? 상처약을 먹는거다 자 삐삐인형 삐삐인형을 살펴보는 이소영 선수죠 자몽열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쓸모없게 그냥 쓸모없는 상처약들을 그냥 써봐여서 그래서 공격을 하니 기다려야겠다고 만화는 안죽이기 때문에 자 이소영 선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을 하는 이소영 선수 뭔가 어필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자 선수를 바꿀수도 있습니다 센게 엄청 많다 80레벨 버드렉스가 있구요 얘도 너무 센데 65렙 얘가 가장 일단 레벨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낼건가요? 루미 아니 얘도 하니까 아 물에 약하니까 응 물에 약한 물에 약한 물에 약한 식스테이를 내보냅니다 다행이다 다이빙 다이빙 아닌게 다행이었어 다이빙이었으면 죽을 뻔했어 참 다행입니다 자 효과가 다 별론데 일부러 별로인걸 꺼냈죠 사라잡기 위해서 연옥 자 연옥불대문자 45데미지겠죠 그쵸 45데미지겠죠 아니에요 자석이 붙기때문에 45데미지가 아니고 3배에서 반이니까 아 3배에서 반이 아니고 1.5배에서 반이니까 7.25배로 들어갑니다 7.25배 7.25배 어? 어디갔죠? 또 내려옵니다 기분 나쁘죠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자 물의 고리로 또 체력을 회복하는 야생 타만타 타만타를 과연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인지 이수영선수 공격합니다 자 불에 지져도 저게 이제 그 물의 고리로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어 물의 고리로 어 역시나 무의로 돌립니다 이수용선수의 공격을 무의로 돌립니다 몰라 몰라 짜증나 아 몰라 그냥 불로 잡을거야 그냥 화가 났습니다 평정심을 잃었어요 자 승부의 세계에서 평정심을 잃으면 스페어 이제 안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거죠 자 다시 또 포켓볼을 던질것인지 차스 진짜 연옥으로 그냥 죽여버릴까 연옥으로 죽여버릴까 연옥으로 한번 죽여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께요 죽진 않겠지만 죽진 않겠지만 죽인다는 심장으로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진짜 연옥한다 용서 못하죠 연옥 요트는 연옥을 썼다 야생타만타한테는 맞지 않았다 물의 고리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 야생타만타 자 다시 한번 두번째 연옥수도 실패 몇 퍼센트죠 성공률이 50%요? 50%정도 됩니까? 너무나봐요 한번 볼까요? 기술의 그 정보를 예요 50% 근데 100데미지를 줍니다 화상상태로만 들고 어우 이게 더 세네 렌자스코 야 화상상태를 만드는게 크죠 기술의 그 정보를 그리고 정수리를 향해서 야생타만타 어 피했어 아 주인과의 유대감으로 스킬 공격을 흘려버리는 루트 야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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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물포켓몬은 화상은 안입어? 응 걱정 마 루트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마냐로 고치해놔야지 진짜 탐한 탓이야 있지 요카야 그냥 너도 죽일까? 요카로 공격해봅시다 얘 그냥 죽여도 그래 자 풀이 나왔습니다 풀리면은 상성이죠 데미지가 3배로 박힙니다 자석보정에다가 상성까지 해가지고 1.5배 2배니까 3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전설 포켓몬인 버드렉스의 공격 아 지금은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걸 하는게 낫습니다 자 쓸모하는걸 하는게 낫다는 이소영 선수 가장 쓸모없는 기술 하는게 나아요 자 쓸모없는 기술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켓몬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좋네요 어차피 뛰어 올렸다 쓰면은 어차 안 맞았죠 안맞았구요 저는 모델에 대한 아스트랄빗은 뭔가요? 아스트랄빗은 120 데미지 고스트 120 데미지 거기다 병중일도 100이야 해볼래 너무 사기다 해볼래 죽진 않겠지? 죽을거 같은데 전용기술 같은데 전설기술 때문에 아저씨 죽었네 너무 기술이 사기다 벌떡벌떡 어떻게 해야되냐 벌떡벌떡 벌떡벌떡 거인의 헷 여긴 무거울게 아까운데 타는다 오 탐한다 탐한다 나의 탐한다 저건 뭐야? 쏠록이다! 도망쳐! 진짜 쓸모없는 포켓몬이야 쟤는 쏘영이다 정말 쓸모없는 포켓몬이야 쟤는 쏘영이라고? 소율록이요 어 어! 지그자 우리 li 헉 없는데 어떻게 알게 아 스컹뿡이래 스컹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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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컹뿡은 더 엄청 심하게 붙였는지 알았나 왜? 그냥요 못생겼으니까 못생긴걸.. 못생긴게 싫어? 응..아주.. 아주 싫어? 썼데.. 이쁜데? 여유를..도..앉아봐요 휴.. 안잡히면서.. 어 저 옆에 뭐야 오른쪽? 치라치면.. 아니 옥냥이가 쓰는거지 이거 치라치면 이거랑..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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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빠.. 이네빠? 일단 10분 써보자 철저하게 귀여운것만 좋아하네 나오면 나 죽여준.. 너 죽여준다 이렇게 텔레파시로 보냈던거 있었어 이건 좋지않은 방법인데? 포건으로 잡는건 안좋지 포건으로 잡으면 안돼? 걱정마 다시 태립하지 사과했어? 아니 능뻥이였어 미안해 응 그렇게 사과를 해야지 근데 얘는 미안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운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소미안이랑 치라미를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해요 미안해 미안해를 줄여서 미안해 미안해를 줄여서 미미 미미있잖아 이미 그래? 미미미 어때?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해 아니 미미또미 미미광어 어때? 미미광어 아니 미미광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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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잖아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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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믕 안돼 진통 여기 아빠가 진짜 많이 봤는데 여기서 뭐? You're singing 진짜 많이 봤어 짜증난다고? 지금 짜증난다고 했어? 응 왠지 알아 왜? 나무, 나무염에 따려고 할때 자꾸 자꾸 피트나는거 근데 귀엽잖아 응 귀엽긴 한데 이젠 인정한다 귀엽긴 한데 그냥 자꾸 나무염에 따려고 할때 자꾸 피트나게 만들어가지고 아래에 떠진 나무염에 다 가져가게 이제 인정한대 귀여운거 인정한대 달콧긴 이미 있어 예쁘긴 하지만 뭐 대도 심부러 다하네 네네 여기 또 스톤엔지 같은것도 있던데 스톤엔지 같은것도 있던데 혹시 뭐 아이템 있어 거기까지 아이템있어 아래 incorpore 있다 어 저거는? 안돼 굴류그 명골렘 아니야 명골렘? 여기 이거 할 때 잡고와 다시 도전한다 주영고 잡기 명골렘 99 아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소영아 유싱리스 나오게 와? 음.. 아빠 아빠 오늘 잘자겠다 난 절대 유싱리스 나오게 하세요 혜성 조각? 혜성 조각? 혜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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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오늘 50% 올랐다고? 와우, 됐었구나. 소영. 소영아, 3전이 짱이야. 진짜. 3전이 짱. 유카한테 좋은 걸 좀 배우게 해 주면. 왜 이렇게 되지? 고스트다이브 해줄게. 오늘 뭐 있었어요? 뭐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니 배당락일이 다가오면은 전에 해야지. 왜 다가왔을 때 해? 아니 오르기 전부 다 사야지. 이렇게 사면은 이득이 있어? 이게? 5% 비싸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배당. 삼성전자 분기마다 주는데. 아니 그니까 뭐 돈을 뭐 엄청 미리 넣으라는게 아니고. 뭐 한 일주일 전만 넣어도 되잖아. 그니까 직전에 사도 배당을 주는데. 직전에 사면 이렇게 오르잖아. 아하 몰려서. 배당 받고 이거 또 가격 빠진다며. 뭐 또 최대, 최대 주주가 또 뭐 안 좋은 페널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뭐하고 뭐하고 뭐해서. 연말에는 빠진다는데. 배당락 때 또 사요. 근데 진짜 배당 생각하면은. 배당 다. 그. 뭐라고 하지. 배당 낙일? 그거 끝나고. 그때 사는 거라는데. 배당 생각한다면. 고배당주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래. 그니까 배당 끝나고. izo曝오라 somi finишь. 뚝 떨어져있을 때니까. 그니까 1년 갖고인다는 생각으로. 고배당으로 생각하고. 고배당이 보험같이 생각을 해서. 갖고 있다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좋고. 아니면 배당 받으니깐 좋고. 근데 그게 유지가 잘 안되지 왜냐 눈 돌아가서 거인의 전설? 이거 레지 시리즈야 소영아 응 알아 눈이 있잖아 그럼 그냥 다 레지야 레지들 쉽지 아 이거 뭔지 알아 새 거인이 모였을 때 운명의 문 열리나? 아니야 새 거이야 새 거인 모였을 때 혹시 새 거인이 모였을 때 운명의 문 열리는 건가? 강철의 거인을 깨울 모모에 소리를 들려줘란가 뭔가 깨지지 않은 돌을 여기에 놓은 거야? 못 봤어 인상의 의미 없을 때 운명의 문 열리는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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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만 하고 구경이나 해보자 오랜만에. 나 이겼어. 다 먹었는데 아빠? 과자, 너 과자 줘? 너 먹을 만한 거? 응, 이거. 팝콘? 응. 캐러멜. 아빠 없어. 아빠 없어. 내 엄마. 이 아줌마이 찌긋찌긋찌긋해. 요식리스 해피해피. 날클립. 가 Ao cuánt에atter? soy식리스 해피. 와. 나이 해피에피. 이소영을 할머니니 이름봐 안 바꿔야 아빠가 지는거구나 짭참올림픽 저거 진화 전에는 평창올림픽 그 마스코트 닮아서 어? 이건 뭐지? 라라리? 라디오? 니가 해주는거야? 띠리때문고 띠리 한 번 기술 써봐도 되지? 근데 짭참 어때? 강력하지?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요 아 미안해 네 미안해 대신 내가 지금 류싱리 찬풀도 많이 사용해줘 아빠꺼야 여긴 아니겠다 이 길이 아닌가봐 이거 돌려 이거 돌리면 돼 봐봐 시점을 바꿀 수 있어 깜놀버섯 아빠 가이버섯 대신에 깜놀버섯을 구추면 표정되겠죠? 그냥 풀로 공격해버려 잡아버려 아 아 잡을래? 잡을까? 아니 블랙 다레님 2개월 구석 감사합니다 임 빠잇 이건 다그닥 다그닥 하면 다그닥 하 별로인데도 이렇게 돼 짭참 올림픽 하다 걸리면 다 저렇게 돼 솔직히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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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네 진짜 맛있겠네요 근데 그 안에 옥수수 들어있으니까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콘이잖아요 콘 다그닥 이거 돌려 돌리면 시어만 시어만 받기는 쉽게 하는 것 같아 저거 뭐야? 다이버섯? 혹시? 저 요식릿 해 다이버섯은? 시어만 소시장 다이버섯을 시어만 싱싱싱 시어만 아빠는 화이트네 이게 거전의 블랙과 화이트 아니에요 포켓몬 어? 저거 잡자 안 돼 우리 덩쿠린고 귀엽잖아 뭐가 귀엽 날개는 전혀 귀엽게 보이지 않아 미안하지만 아빠 캐릭터인데 왜 못잡게 귀여운데 응 아빠가 나중에 작아 어? 쟤 잡자 이 형은 도망가야 해 아까처럼 독가지 걸릴 수 있어 무서우니까 이럴땐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응 되게 잡다 그리고 얘가 놀고 싶은거 꼭 참는다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지 형은 잡아 아 마디네 천지야 아빠 얘 특성 독가실수도 있어 산염제 받치기 나 좀 봐도 돼? 아니 아빠 요싱리스트 늘려고 한건데 제발 봐도 돼 응 안 돼 아빠 내가 아빠한테 좋은거 많이 해줬잖아 아빠 그 어제 게임에서 고다이맥스 사다이사도 잡아줬잖아 또 나 피카츄도 진화시켜줬잖아 어 그니까 제발 봐봐 요싱리스트 좀 쓰고 너무 쎄지가 않잖아 요싱리스트 좋아 이거 쎄지가 않아 이거? 키우면 쎄려 요싱리스트 참프를 빼야겠다 이거 뭐지? 아 삐삐 팍시야 아 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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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뼈치킨 살치킨 요싱리 참프를 빼자 뼈치킨 살치킨을 알고 있니 뼈치킨 보다 좋아 뼈치킨 보다 좋아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꼈다가 근데 기술이 안 좋아 봐봐 아니지 잘 안보여 잘 안보여 잘 안보여 나 안볼렀는데 얘 혼자 부르는데 아빠 잘 안보여 저게 저거? 알았어 치워줄게 치워줄게 으응 치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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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근데 얘 토로에내기 너무 쓸모없는데 배움데 얜 피축하기가 없잖아 응 별로 안쓰네 제발 넣지 말아 아빠 내 생각은 이거야 야 나 우선 류싱리 챔퍼는 운동시켜 어디냐고 여기요 그리고 아빠 내가 얘 거다이맥스 사다리사도 그거 해줬잖아 얘 말고 딴 사다리사 화이팅 근데 나 마비핀 예쁘다 수영아 아빠도 봐봐 아빠 보여줄게 아빠 내가 이것도 해줬잖아 얘 거다이맥스 거다이맥스 잡아줬잖아 응 거기에 나이츠로 디나시도 해줬잖아 맞아 떡보에 하루 어때? 좋아 떡보에 하루 무지개떡 에이 너무 안쎄다 안쎄? 응 센데? 가제사나이 읽을 땐 가제사나이라고 읽거든 가제사나이 안돼 레빌이 50짜리 밖에 안되잖아 57밖에 좋은데 딴거 뭐있지 아빠가 좋아할만한거? 유싱리 참플도 별로 아 이거 이것도있어 불방망이 좋아 유싱리 참플도 빼면 되겠네 방망파 방망파의 불 불방망이 아빠 좋아 유싱리의 희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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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뽀박은 어때? 음 내가 한번 파악해볼게 안돼 얘보다 레벨이 낮은 애가 없어 그래? 희뽀박 얘는 40밖에 안되잖아 아 병균이는 좋아 병균이 좋아 육싱리 빼 얼른 육싱리 병균이 참 많죠? 병균이 근데 원래는 비둘기였는데 꿩으로 바뀌었어 진화하고 응 꿩이야 참고로 내 꿩 아빠 내 캔 아빠 내 캔홀로우도 암컷이야 왜 캔홀로우는 나 수컷이 안나올까 왜 이렇게 아 너도 암컷이었어? 응 이건 어때? 레탈 땡치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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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속 광철 속성 아빠 조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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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그 이거 잘랐다는거는 그거야 아 중성화 있구나 근데 고양이도 아는데 왜 중성화 됐지? 그건 고양이 표시인데? 귀를 살짝 잘라 원래 그건 고양이가 하는거 아니야? 고양이가 하는건데 메탈 땡치리도 몰라 돼있어 아 왠지 알겠다 그냥 귀를 접힌거 아닐까? 아니 접힌거야 이거 짤려있네? 응 자 다음 숭턴가? 또 잡은게 뭐 있지 내가? 이름 지어준게 별로 없긴해 변태가면? 아 변태가면 진짜 없지 솔직히 아 나도 못보지나는데 어떻게 봤지? 난 다해 아 손대리 손재리 아 손재리 어디 아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지? 손재리 쥐야 쥐 쥐라서 손재리야 아 혹시 총과재리 아니야? 어 맞아 손 나아기 총과재리 살덩이 토끼 밑에 살덩이 살덩이 골렘인가? 살덩이 거인 살덩이 거인 유행해가지고 진짜 없지 황몽이 으 65 어금니 박사 arrived 어금니 박사 어금니 대굴박이 어금니를 닮아서 어금니 박사 내가 보기엔 이 세상의 박사는 이 세상의 박사는 이 세상의 박사? 어금니 박사 어금니 박사 왜냐면 이의 세상의 왕이니까 이 세상의 왕의 박사 아니 이의 세상의 박사니까 어금니 박사 좋아 아 뭔지 알겠다 어금니가 있네 아 박사였구나 어금니 박사 럭키코렛 콧물 서스펜스 콧물 서스펜스 콧물이 떨어질 듯 말 듯 콧물이 떨어질 듯 말 듯 서스펜스 콧물 서스펜스 콧물이 떨어질 듯 말 듯 안 떨어집니다 콧물 서스펜스 럭키코렛 럭키코렛 꼬렛하고 얘랑 차이는 전기가 나오는 것뿐 복시리 진짜 없어요 고양이 복시리 위험한 새끼! 좀 센 발음이 맞네 칭따우르 아 칭따우르 이거 뭐지? 아 양꼬치엔 칭따우르 나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 싫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하라고 해서 가라르기영이 가라르기영이 여몽펀치도 아래에 있어 가라르기영이 어때 미안하지만 기영이와 머리밖에 닮은게 없는데 머리 삐죽삐죽한거 빼고는 닮은게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한거야 삐죽삐죽 너 기영이 알아? 어떻게 알지? 음 이름만 넣어서 봤어 그 뭐였지? 검정고보신인가? 응 진짜 손제리 진짜 손제리 여몽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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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몽펀치였더라? 몰라 위험한 새끼! 아이스퍼라서 어몽어스 펀치? 아냐? 문무 문무 뭐 그거 해가지고 했던거 같아 얼음 도롱이 스코 아빠 얼음 도롱이 얼음 도롱이? 지나갔는데? 얼음 도롱이 어딨어? 아니야 있어 얘야 아 이거 중요한거야? 희귀해? 아니 진짜 많아 아 너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 진짜 많은 곳에 있어 어 진짜 많은 곳에 있어 따로 하나 다 봐도 돼? 돌사리 이리 빨라스 세비냐 지꼬리 이율부 흘러리! 흘러리 흘러내려서 흘러리 수숫대야! 하하하하 아 이게 철이라서 철이라서 강철톤 4가지나도 할 수 있었어 강철톤이라 철숫대야 뼈 열쇠 살 열쇠 그리고 이게 수도 수 대야인데 어감을 위해서 숫대야 사림 열쇠 살 열쇠 잘 열쇠 달아리 살벌이 노거치는 아니야 명륜 다이너스 모두다 명륜 살벌우! 어엉 어엉 이게 왜 무한 다이너스에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명륜 다이너스 그래서 사이도 침럭 아 살 화들 봐 여기 거의 그거야 2021년 포켓몬 개명 신청자 잠깐만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아빠 얘 잡았어? 다 잡았지 얘 드레디요? 우와 피카츄 엄청 많지 무자 쓴 피카츄다 각종 그 각 세대 지우가 썼던 그 주인공이 썼던 모자야 애국보숭이 모래꾱 모래꾱 아빠 엄청 많이 잡았지 모래꾱 아빠가 조작해줄게 보라고 놓은거 볼게 샤크이야 근데 아빠 샤크이야 맨날 쫓아다니지 거기 바다에 응 귀찮아 진짜 없네 진짜 까매중 없네 이제 응 끝났다 정답 가지사람이 하나 남았어 가지사람이 이게 메인이야 사실 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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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터져초 빵터져초 없네? 그게 뭔데? 빵터져초? 무슨 포켓몬인데? 그거 뼈치고 피카츄가? 아 갈았대 갈렸다는게 뭐야? 집에 보내줬다는거야 저장해야겠다 그럼 내꺼 어떡해 내 피카츄 어떡해 니 피카츄? 왜? 내꺼도 그럼 집으로 보내준거야? 아니 아빠꺼만 왜? 아빠꺼 가지고 있는거 보내줬어 집에 렛츠고 피카츄 그걸로 응 아빠 아니 이제 마자 왔어 아니 제가 아빠 아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저장은 안 했으니까 아빠 저장 안 했어 안돼 어차피 아까 했어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못은 여기에서 과자 먹고 촉송이다 대결하자 로컬 시스템 로컬 시스템 아니 비비비 왜? 왜? 왜 왜? 원래대로 왜? 싱글 싱글 싱글? 같이 해 아빠랑 아 싫어 한번만 같이 해 같이 해 좋아 너 들어와 우리 둘이 소원 같이 못하나봐 응 우리 둘이서 그렇지 혼자 모두 밖에 안 돼? 왜 그러지? 싱글 해야된대 그래 그래 싱글 하자 니 소원들 해줄게 내 말이 저거 해서 투플레이어즈 하자는 말이었지 내가 이거야? 아빠 이거야? 내가 뭐 다시 찾기 플러스를 줄게 눌러 아 뭔지 알겠다 내가 이거 아빠 이거 내가 이거야 다시 돌아가 아빠는 이거 너는 이거 야 이게 뭐 야 너 플러스야 응 그니까 너 이걸로 해 이렇게 잡아 가서 이거 여기 눌러 저거 눌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잖아 응 아 이거는? 응 다시 다시 할게 어떻게 해 아 이거를 바뀌었네 수영아 바뀌었어 응 너는 뭐 이건가? 응 아 아니네 내가 이거야 뜯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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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다 아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응 그거 이거? 응 다츠 엔박스스 다츠 엔박스스 다츠 엔박스스 끓는거야 서로 그어서 뭐 완성하는거야 다츠 엔박스스 다츠 엔박스스 어떻게 넘겨? 아 이미 게임이야? 아 스킵 있대 한다? 다 샌박스 난 박스를 그리는 거 같지? 아빠는 이거 수영아, 너는? 응 잠깐만 아빠가 해봐 아빠 한다 응 아빠는 리그 해볼게 다 쓴 박스 박스를 만들면 돼 그렇게 할까? 응 상관없어 박스를 만들어봐 다같이 아빠 선도 상관없어 그럼 하나가 완성이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아직도 몇 차례야? 어 완성시키면 한 번 더 해 어때? 잘한다 아빠 해야지 어 여기 그럼 아빠가 훔쳐가기 그리고 그리고 아빠가 여기 훔쳐가기 그리고 동 2대2야 지금 아 아빠가 가져갔어 아빠가 가져갔어 여기 여기 여기? 응 수 응 다 쓴 박스 응 다 쓴 박스 오 머리쓰는데 머리쓰는데 토토해? 어떡하지? 더이상 할 때가 없네 다 쓴 박스 다 쓴 박스 이거 아빠 잘해? 응 잠깐만 간다 간다 응 기름지 오, 여기 딱 좋은 데가 하나 있네 오 오 오 어 오, 여기 딱 또 하기 좋은 데 오 어때 나 이제 쓸모는 데야 아싸 수 그 생각은 내가 묻구나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니야 아니야 오, 여기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빠를 이길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지? 사면초가인가? 아니지 이소영 사면초가인가? 사면 초과인가? 이소영? 사면 초과인가? 이소영? 어떻게 해야지? 여기 구수밖에 없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이 부분에 선을 그릴꺼야 하하하하하하 아 좋은 생각이 있다 노! 노! 아빠 나 어떡해 잘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것이야 뭔데? 하하하하하 아 이거인가? 아 이거구나 답은 맞지? 고마워 아빠 오 고마워 아빠 rei 다닐 일곱 희훨 안 Guan 중 오빈 아빠 너 어떡해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야 아빠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야 아빠 응? 왜? 좋은 생각 있어 잠깐만 이것 좀 드려야 돼 안돼 어차피 이걸로 못해 지금 너 네가 할 질 아니 제발 아팠대 너 하고 나서 하려고 안돼 너무 어여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야 이거구나 할 수 없는 길이다 해보자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마 천사람이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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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아빠 어떻게 놔 주겠다 소영아 달달하라 배슨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하나 그으시지 누가 이겼을까 계산 동점 이것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네 안 할 수는 없네 쏘영이 비겼잖아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재미있지 이거 다른거 하자 이런 게임이 엄청 많아 재미있지 나 그거 말고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 여기엔 없네 어떤거 엑스 꺼넥틴 꺼넥트 헥사곤 이어버리면 돼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타일로 이어야 돼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CYS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잇는거야 빨간팀하고 파란팀 이해했어? 응 너는 빨간팀이지? 응 이쪽 빨간색에서부터 이쪽 빨간색까지 이어야 돼 하나 아빠는 여기서부터 잇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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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흢 흢 어 이거 안 이어졌네 응 그냥 했어 그냥 한거야? 응 메롱 이러려고 한거였어 포위망 가동 오 그래봤자 난다던데로 갈수있어 여기다 놨어야됐네 포위망을 잘못났네 그래봤자 딴데로 갈수있어 그래봤자 이냐는 헥 어떡해 할수없다 수현아 잠깐 그거 줘봐 컨트롤러 안돼 싫어 왜 카메라 안나오는데 이리와 놨어 너 초코성이들 좀 먹고 안 싫어 내꺼 조작하려고 그럼 뭐잖아 했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뚜베드 안전시? 응 네 근데 너는 미성년자라서 배팅하면 안돼 네 너는 미성년자라서 배팅하면 안돼 잘하지? 딴거 하자 라스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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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게임이야 이런거 한번 해보자 어 재밌겠다 이거 하자 뭔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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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개 여섯개가 자기꺼 스토어에 넣어야돼 저기에다가 넣는게 점수고 긴거있지 긴거에다 넣는게 점수야 근데 이제 집으면은 흘려야돼 옮기는동안 엠티 포킷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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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잘 모르겠어 해보자 뭐 가져오네 가져오는게 뭔지 모르겠네 자 아빠 이거 소영이는 위에 아 소영이 위에 동네 그걸 집잖아 네개를 그러면 하나씩 흘리면서 놀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씩은 흘려야돼 어디꺼 집을거야 너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줘 아 실수야 실수야 응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모아놓으면 넘기기가 아주 좋아 용이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기까지 넘어가니까 안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되지 어렵네 어 어디가 닉볼이가 어디가 아빠꼴이야? 몰라 다섯 여섯 왜 더 하지? 여기 있는 사람이서 그래 아빠 육 육에 있는거 해볼까? 응 어 이거 하면 많이 가져가지 않나? 아니네 아 스토어 칸에 한번 아 마지막에 스토어 칸에 넣으면 한번 더 할 수 있대 잘 계산해봐 하나 둘 셋 넷 어 그거 넣으면은 한번 더 할 수 있어 봐봐 이거 해봐 그럼 하나씩 흘리잖아 그럼 다섯 칸을 가잖아 다섯 칸을 가서 딱 끝나면은 해봐 집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지 그럼 한번 더 할 수 있어 깔끔하게 네 점수에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눠? 어 그래?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응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거 해야겠다 어때? 선물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칸이니까 땅땅땅 그럼 네 칸이니까 오케이 여기가자 땅땅땅땅땅땅땅땅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선물이야 엄청 모이지? 응 자 선물이야 엄청 모이지?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한번만 선물 더 줘 다시 한번만 선물 더 줘 자 선물이야 어? 저기 수제 아깝다 할거야 다섯 개도 할거야 캡추 캡추 수 에헤헤헤헤헤 아 어 어 아 아빠가 저기에 가지고 있는 걸 하나가 남으면은 저 위쪽에 있는 거를 총시에 있었던 걸 각각 골에 다 넣는 거구나 아빠 많이 줘서 고마워 호원 감사합니다 재미없다 그지 이거 딴 거 하자 아빠가 조작해 볼게 루도 재밌대 루도 루도 재밌대 루도 우아앗트 루도 난 지금 주우돈 융놀이네 융놀이 각자 자기 꼬리에 하면 돼 인도 윷놀이네 인도 윷놀이라고? 에이 안 하잖아 재밌어 이거 재밌어 한번 해봐 너 무슨 팀? 나 뭐야? 너? 너 빨강이 아빠 파랑이 아빠 한다? 여기서 자기 색깔 여기 도착하는 거야 넌 빨강이지? 응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착하는 거야 주사위 던져서 알았지? 아빠 한다? 아빠는 이걸로 해야지 수영해 이렇게 해야 돼 아빠 한다? 롤 어? 못한대 없는게 없네? 참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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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턴 1 어떡해 나 딴 데 먹었어 어 원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도착 아 엄청 크게 돌아야 되네? 엄청 크게 돌아야 돼 한 바퀴 십자가를 다 돌아야 돼 근데 없는 개념이 없어 업어야지 빨리빨리 하지 않나? 다이렉트 길도 없고 단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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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상대방 아 상대방 말도 먹을 수 있어 음 오 좋다 이러면 좋지 한 번 더 할 수 있어 육 나오면 4 이거 움직일 수 있고 이거 움직일 수 있어 난 이거 그냥 잡을 수 있어 못잡아 그건 3칸이라 근데 상대방보다 앞에 있으면 잡힐 수가 있지 뭐 움직일래? 나가 있는 것 중에 얘 당랑지 나가? 즉시 이동 무서워 어! 잡혔다 너 6 아싸 하나 아싸 하나 내보내야지 그럼 나 2 아니면 4 나오면 잡을 수 있지 3 4 아빠 뒤에 쫓아가고 있다 6 와 도망가는거라 이게 엄청 그거 하네 하드하네 4랑 2랑 일로가자 다행이다 이수영 쫓아가야지 제발 오 오 오 6 아싸 6 없는게 없네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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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이 4 아싸 아싸 잡으면 한 번 더 못하네 2 2 이거 빨리 탈출시키자 2개 노란색 잡아 수영아 아 3 도망가 도망가 나 일단 살아야돼 6 쫓아갈래 아니면 새로 놀래 하나 쫓아갈래 하나 쫓아가 1 1 1 1 1 1 1 1 2 2 2 2 2 2 3 3 2 2 2 4 4 그것밖에 부터 그것밖에 부터 그것밖에 부터 그것밖에 부터 2 1 아 낫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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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초록이가 쫓아온다 망했어 6 6 6 6 5 3 5 5 5 5 5 5 5 5 5 6 5 5 6 5 5 7 6 이게 더 재밌어? 닫아? 이거? 바로 종료? 살짝 종료, 바로 종료 감사합니다 아빠, 너 아빠 포켓몬스터 아빠 계정으로 해 이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아니 제발 하지마 이게 하나로 인식하네? 패드 이거 어떻게 다시 이걸로 못 돌아가? 옆으로 하다가 저 어제 그거 했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아 엄마, 아빠 나무위키 보는 건 어떤 애 포켓몬 나무위키? 아니, 그냥 어떤 분이 세팅으로 그랬어 어, 크리스마스 이벤트인데 동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이거 어때? 마리아 파티 아니 절대로 이거, 차, 자동차 아니 나 그거 진짜 못해 포켓몬이 짱이야? 아니면 레츠고 피카츄 할까? 알았어, 포켓몬스터 칭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바꾸지?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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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연락해볼게 엄마 어딨나? 포켓몬스터 엄마한테 연락좀 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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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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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톡 괴, 괴, 괴톡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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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괴이 incredibly well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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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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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괴, 괴, 괴 괴ację 아빠 드레디 어디갔어? 아까 있었던 드레디요? 응 아까까지만 해도 따라다녔었잖아 설마 얘는 아니겠지? 귀야 아 따라다니는 드레디요? 응 주위를 둘러봐 하늘을 봐요 드레디요 집에 가요 너 혼자 자전거 타서 드레디요 못 쫓아온 거 아니야? 사람 좋아 하브 드레디요 수영아 너만 믿고 쫓아왔다가 길 잃었어 잠깐만 저거 뭐지? 다이버섯이네? 주워 다이버섯 주워 드레디요 드레디요의 전쟁 군주 역사는 바뀐다 이 이모한테 묻어보면 알려줄까? 마셔라 헬스크림 마셔라 헬스크림 여기있다 여기있다 드디어 서졌어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 너 이거 돌려 아빠 돌려줄게 스읍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천천히. 천천히. 어. 오케이. 천천히. 드레디어가 너 쫓아갈 수 있게 노래부르면서 가. 드레디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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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뚜뚜뚜뚜레 띠용 필승 나는 품에 롤 띠용 으흠 여인처럼 아름다운 저시고 언그 нами 찾은 아 찾았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 에이소영 응 대단한데 찾았구나 굉장히 굉장히 찾기 힘들었을텐데 말이지 너 왜 안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길 드레디야 왔니? 왔어? 세상에 좋은 드레디야를 뭐라고 하잖아? 굿 드레디야 그렇겠다 엄마아빠요? 얘랑 엄마요? 뭐해? 뭐해? 엄마 먹어 이거? 무조건? 잘가 치릴리 드레디야 이왕걸 조금이지만 울하우스가 좋아하는 꿀이 도착했으면 할짝? 끈적이다기보다는 산뜻한데 아무래도 잘못 짚은거 같아 찾고있는 꿀은 아니었지만 착한일을 하면 과사삭벌레이에 꿀을 흐헤헤헤헤 안녕 공은 또 어떻게 찾는거야? 몰라 또 추자 오 이따 노란잡초 노란잡초? 아니 알로라 디그다 노란잡초야 어쨌든 어? 이제 자전거 타도 돼 그냥 드레디야 없잖아 그래도 어? 기술머신이 황금색 포켓몬 포켓볼이 어? 찾았다 과사삭 과사삭 나 과사삭 벌레이올씨다 과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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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이올씨다 과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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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이올씨다 과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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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과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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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요거 모으는 포켓몬이라면 너도 어떤 포켓몬인지 잘 알지? 바로 그 있잖아. 그래. 바로 벌집 포켓몬이야. 비키니라는 포켓몬이라는데 이 주변이라면 육각형 섬에 있지 않을까? 바로 달려가볼까? 이왕걸? 딱 화사삭벌레 요리시다. 화사삭 오 육각형 별 저 섬 저기 저기 그거 같다. 저 섬 위에 저기 있잖아. 황금 깃발. 노란 깃발 벌집같이 생겼다. 응. 또 아빠 여기에 살림이 있다? 이 섬은 또 누구야? 에너지 채우고 봐. 아니. 포켓몬 센터 에너지 충전해. 또 얘한테 몸 받을 게 있네.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도 신선한 최고의 식재료를 준비했단다. 이 사람이 아니었어. 지그달. 안 산다고? 어쩌라고요. 어! 찾았다. 지그달. 아니네. 지그님도 찾았다. 이즈에 정보 맞췄지? 오 자 달려가는 이왕걸 선수 자 드넓은 초원을 자기의 그라운드처럼 안정적으로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자 우라우스 뒤따라오는 우라우스 케이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자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어 발견한 것은 발견한 것은 이여롭이었습니다 이여롭이었습니다 자 벌집 지나서 두 번째 벌집 지나서 어 물음표 잡나요 안잡습니다 이여롤 따위는 잡죠 자 뒤로 돌아가는 이소영 선수 시점을 돌려주나요 시점을 안 돌리면서 그냥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전거로 바꾸는 이소영 선수 자 길 따라서 가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육각형 섬으로 가야되는데요 이연니한테 하면은 나는 그 블랙으로 했어 이연니에게는 블랙이 있다는 그런 코멘트 라는 이소영 선수 청량한 습지대에 돌입했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는데요 어 시야가 많이 갑갑해지죠 그러면 이제 원치않는 포켓몬과 조우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어 쳐나갔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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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일단 좀 더 네가 좀 더 네가 좀 더 하기 위해 목록은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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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몰라요. that'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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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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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어. 둘 다 어서 오거라. 나 마스터드야. 나 마스터드가 있으면 배틀코트로 오렸무나. 나 마스터드야. 나 마스터드야. 나 마스터드야. 진지합니다. 아 네 연락이 올 때가 있어서 알람을 켜놨더니 계속 오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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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에피소드 1 나왔네요 만년을 행복하게 아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 아 음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운 видео 할아버지 엄청miş.. 엄청 세져 강한 상대와 싸우려니까 오랜만에 피가 끓는구나 끓어 보여다오 너의 수련성과 하지만 절 이길 수 없을걸요 뭐할까? 자 갑니다 격투거든 자 격투 격투인데 뭐할까 격투면은 에스퍼로 공격해야 돼 그래 즉시 에스퍼로 공격 저렇게 하면 원래 다 죽어 미안해 난 못해 수영 어디가 겨한테 좋은게 이렇게 놓고 어디가 아빠 겨한테 좋은게 뭐야 그럼 응 격투에 좋은거? 응 격투에 좋은거? 응 저거 살 치킨 뼈 치킨 비행이라서 좋아 이거? 어 브레이 버드 브레이.. 하지만 데미지를 본인에게도 입어버리는 감나무 기술이다 누가 좋음? 바위야 걘 바위? 응 바위? 교체 그건 뭔데? 바위엔 누가 좋아? 바위엔은 당연히 요싱리 참플이 좋겠지 요싱리 참플 곱글라 써야겠다 그럼 교체 감나무 기술 아웃트 엔소 어 얘는 한나제 모습이네 바로 그거 이쁘다 맞네 저 진짜 쎄 미안해 아뇨 레벨이 원래 다죠 응 딱배기 뭐해? 바위? 응 만두 콩 격투니깐 역시 만두를 먹어야지 추울 땐 싸운다 즉시 트리플킥 바로 으깨버리기 망했다 오 다행이다 안죽었어 치근거려봤자 한 대 두 대 석대 아웃 누가로 하면 쓰러졌다 팍시는 레벨 80으로 올라갔다 강철이야 강철 교체 아니 그대로 써 아니다 교체 강철 비행이니까 전기 인천의 전사도 출진 그러면 그거 해야했다 전기 아닌가 전기기술 오버드라이브인가 그거 하면 돼 인천에 천사도 선생님 사랑해 세상에 사면돼 야 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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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 빨립 예하 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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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뭐가 좋습니까? 불꽃이요? 박씨 한번 가보자 박씨 한번 가보자 헤어지기 괜찮을까요? 그냥 해보자 풀타입이래 죄송하지만 풀타입이면 뼈치킨살 치킨이 좋아 풀은 근데 미안한데 아니야 뱀풀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렌트라면 무조건 전기야 아 전기라고 전기면은 어 꼬링크 최종진아야 꼬링크 최종진아야? 그럼 그거 가자 박씨 무상성끼리 가자 1대1 정면승부 이거? 이거 쓸까? 근데 풀이 아마 레벨 낮아서 나갔어도 힘들었을거야 헤어리가 헤어리 문포스 문포스로 해 들어와 전사도 알았어 걔 나 알아 친인거 알아 렌트라를 내보냈다 맞아? 맞지? 오 꼬링크에서 지난거 맞네 위협 아 팍씨가 먼저 팍씨 하려고 했는데 위협을 했어 저쪽이 저쪽이 먼저 팍씨 문포스 문포스 어 빠르다 괜찮아 팍씨는 HP가 많아 3대정도 맞았었어 어? 감나무 기술이었어 뽕 이쪽이 더 세지? 한 대 맞아주고 문포스 다시 한번 쓰자 아 감나무 자체 감나무 자체 피를 다행이다 깎아놓죠 문포스 진짜 세 팍씨가 레벨도 80이라 팍팍 팍팍 때려버려요 팍팍씨 팍팍 때려버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때려왔습니다 싯 와 강연수 싯 또 양 개 지프 도대체 그라이건 드래곤 은 마침 우리가 이길 수 있는게 있어 교체하는데 놀라봐 어 얼음빔이 있을거야 음 미안하지만 쭉 내려보면 얼음빔이 있어 주뢰기엔 강철로 잡을수 있지 않나 어둠으로 잡을 수 있는데 만두콘 있어 페어리? 페어리로 잡을 수 있어 아니 트리플 악세 페어리 그냥 하래 네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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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있지? 확실 그냥 확실해 근데 감칠 페어리 아니 근데 강철이면 어떡해? 이거? 네베래 어차피 양먹기 하면 안 되나? 양먹기 해야지 망했어 난 먹게 양먹기 실패 이제부터 선수 교체 내가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군 트리플 악세 자 감독 체인지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소영아 아빠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갈게 바로 기력의 덩어리 네 팍씨는 기억의 덩어리를 먹습니다 어 만두콘이 희생하는 작전인가요? 이게 바로 필살기야 팍씨 부활이? 쓰러트려도 쓰러트려도 우리 불사의 군대는 계속 일어난다 응 근데 너스터캐논은 절대로 맞으면 안 죽어 이제는 맞아도 안 죽어 너스터캐논? 응 싸운다 아니 어 룸퍼스 때릴테면 때려봐 어? 거푸기를 써 공격을 올려 뭐 다올라? 다올라? 너무해 사기인데? 어? 감나무기술 감나무기술이야 그 대신 올라봤자지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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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겠다 다행이야 팍씨 강양걸스나 잔들처럼 응 울하우스 울하우스? 무슨 울하우스일까? 일단 격투 악이냐 격투 물이냐지 응 격투는 뭐야 격투? 음 격투에는 페어리가 이겨 페어리? 그럼 어떡해 그대로 그대로 싸운다 근데 아기면은 페어리 아기면은 아기면은 아기여도 페어리가 이겨 응 아기면 오히려 네 배야 제발 백레비 안나오라 어? 물이야 물 응 다행이야 왜 포즈가 달라? 응 포즈가 다르자 아니 왠지 알겠다 아빠가 이미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다이맥스 다이맥스 용서할 수가 없어 다이맥스하고 어떻게 하냐 거다이맥스 하지 않고 쓰잖아 다이패 다이월 아니 해 아니 다이패하리로 아니 왜 다이월을 해 왜 다이월을 하는 줄 알아? 아 얘가 고다이맥스 하니까 설명을 해줄게 고다이맥스 해서 그런거 아니야? 응 그런거 됐어 뽕 얘도 커지지 아빠도 커지잖아 응 물친구됐어 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엘 펑 다이월 손가락 흔들기 과연 파크시대 우라오스 다이월 다이애시드 몸을 즉시 지키기 그리고 그 다음 기술 당장 당장 그거를 귀력의 조각으로 살려서 경험치 받기 안했어 괜찮아 살수있어 박씨는 버틴다 아빠 이제 페어리 페어리 다이 페어리 스피드가 빨라 안 아파 박씨는 안 아파 그래 독 안걸리겠지 이게 박씨야 손가락 흔들기 뿡 어쨌든 석세스 근데 혹시 기억에 띠긴 안 아니 기압디 있진 않겠지 응 끝났어 그냥 터져버렸어 쪼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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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그랑 짜랑고고 경험치 즉시 획득 마스터드와의 승부에서 승리하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봐준거야 하하하하 진짜 후탄만해 이왕건은 상금으로 3만원을 손에 넣었다 너무 비싼건 아니야 저건 진심으로 전력을 다했는데도 내가 질줄이야 진심으로 전력을 다했는데도 내가 질줄이야 제자가 스승을 뛰어넣다니 그야말로 정출러라 미꾸러오르구나 흐흐흐 왜냐면은 남색은 청색에서 나온단가 남색은 청색에서 나온단가 남색은 청색에서 나온단가 거기 나와? 레어 리그카드 받았다 치고 처음부터 수행을 해야겠어 아아 따그 따그 제가 왔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머나 달링의 전력을 다한 모습 새삼스럽지만 화냈어 오늘은 다이스프로 축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역시 상신은 보통 신입이 아니었군요 앞으로 신입 스승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왕글 난 눌르지 않았어 니가 이길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우라우스도 아주 열심히 했어 우라우스도 우라우스는 우라하고 울었습니다 자 도정 도정하면 좋지 않죠 현미를 도정하게 되면 영양가가 다 깎여 나갑니다 으흠 내가 뭐하러 널 축하해주냐 그래도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너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니까 다음 승부 때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결코 지지 않을 거니까 진짜로요? 짜증나는 애구나 내 다음으로 짜증나 마스터징의 비밀 수행 끝 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네 이왕글 앞으로도 가끔 나와 승부하며 서로의 실력을 끌어올리자꾸나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도 말이다 그날은 왜 전제야 그날은 바로 드데이 그럼 다같이 사이좋게 돌아가자꾸나 예 주펄식 어 무빙 자 주펄식 카메라 무빙 보시구요 디 앤 아빠 이거 못했었는데 포켓몬스터 마무리 올리면 되겠다 진심으로 전력을 다한 스승님까지 이길 줄이야 지금의 이왕권리라면 도장 역사상 가장 가혹한 트레이닝인 제안대전도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해볼래? 근데요 그거 혹시 그거 아니야? 내가 그거 광고 같은 거에서 봤는데 응 광고에서 봤어? 그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온통 에스퍼처럼 이상한 노란색 이상한 아저씨가 있더라 에스퍼 같이 생긴 아저씨가 잔뜩 있었어? 응 그러니까 혹시 그 아저씨랑 배출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다이 습 다이 습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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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다이 습도 어미가 안좋다? 왜? 죽는다는 습이잖아 다이 울하우스도 울하우스도 웃긴지 막 움찔움찔하는데? 웃음참다가 웃음참다가 있지 울하우스 울하우스 이제부터 내가 하는거 따라해봐 울하우스 이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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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라키 다음은 음 이라키 방학이야 이번엔 웃긴 웃음참는데? 울하우스가? 진짜 웃기지 어 ㅋㅋㅋㅋ 아빠 잠깐만 칸틀러는 나한테 줘봐? 수영아 응? 잠깐 줘봐 저장을 일단 해놔 아 끌려고 어? 끌려고 끌려고? 아니 즉시 종류 아 내 말 맞잖아 끄는게 아니라 종류 소영아 너 웃긴 얘기 좀 해봐 뭐 아빠 그런거 1학기 2학기 같은거 자 아빠 8 이제부터 내가 하는거 따라해 8? 8 8 8 8 8 8 8 8 8 그러면은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쟁이는 몇 명일까요 8 아빠 신데렐라에는 난쟁이가 안나와 그건 백설공주야 단색이는 그러네 거기에 애초에 얘 얘 8명도 아니고 7명이야 그러네 7명이네 아빠 이제 우리 포켓몬 그거 포스터 한번 만들어보자 포스터 응 포켓몬 포스터 포켓몬 월드컵 할래? 만들까? 월드컵? 만들자고? 만드는건 어려워 이미 찾아야돼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찾아보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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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ts 포스터 포스터 푸젤를 포스터 버젼 수 포스킨 Meat 필드 포스터 아블라 뼈잖아. 거니까 모은. 아. 사고 싶은 모은? 나야치. 수아. 대단하다. 모은. 아빠. 아빠 영어 잘해? 아빠 영어 못하지. 아빠는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는 수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래? 그 다음이 영어야. 그래? 응. 싫어. 싫으면 맘껏 싫어해. 수학. 오오오오오. 수학 싫어. 죽겠어.